1일 도전 3마리 앙아리 1, 2, 엘리트 2마리? 3마리? 가봅시다 3마리 앙아리는 파워 쓸 때마다 회복합니다 엔트로피의 영액 불 2개 볼 수 있지 뭐가 많아 들고 가자 힘은 나오겠지 뭐 아니 나 풀피인데 아이언클래드가 이거 저주 3셋 받으면 안 좋은 점이 전투 끝나고 체력이 안 차요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띠님 반갑습니다 소돌 요쪽이 땡기긴 하는데 엘리트 더 잡으러 갈랍니다 저주 내놔 저주 고통 내놔 바리케이트 소연돌이 들고 갈까 그냥 소돌받다 주시바 힘이 상승한다 후회 지울까 고통 지울까 근데 고통은 나중에 파열이랑 쓰임새가 있잖아 엘리트나 메모리 더 잡아보셔 뭐야 이 핸드 난관 금속화 금속화로 피 채우고 있습니다 양초 대검이나 소돌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소돌 괜히 두 장 집었어 한 장이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 덩어리 일 도전이면 이렇게 안일해져서 두나 안걸리는 애들 두나 안걸리는 애들 소돌이 설마 안 나오겠습니까 소돌이 설마 안 나오겠습니까 게이르 순무 깨시를 삼었습니다 몸풀기 대검 천둥 아예 몸풀기에다가 저거 할까 소용돌이 천둥 소돌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소용돌이도 강화했겠다 신나게 주워패면 되겠죠 신나게 주워패면 되겠죠 아 이거 이렇게 높이격 못해? 유물보다 강화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유물보다 강화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유물를 배우 필요 없잖아 어떤 게 더 세지? 제 안량한 지식으로는 개선이 안되는군요 세물받다주 시바 세물받다주 시바 세물받다주 시바 세물받 소돌 불 엘리트 불 불 불 불 불 불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긴 한데 물음표 오너랑 불이나 보겠습니다 보스 유물 효과가 뭐냐구요? 몇 턴 시작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전투 시작할 때 부사항 두 장을 넣고 섞습니다 천둥 받다주 시바 똥 받을까? 똥 똥 또동 똥 똥 똥 똥 나 그냥 타격이나 씌울까? 나 그냥 타격이나 씌울까? 나 그냥 타격이나 씌울까? 스테로이드 포션 저주 복제하자구요? 그건 좀 엘리트 하나 더 잡자 덜노삼 예쓰답 사명제 첫 세트 영절 파열났네 포션 벨트 포션 벨트 몸부림 몸부림 아 저거 유물 잘 잡혔으면은 받았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주 다 태움 그냥 1일 도전입니다 편안 연사 뭐 개꿀 유물만 나오네 첸반구 타이미터 딱 때라 내가 깐다 지금 조패러 갑니다 엘리트 두 마리가 최대네 그러면 두 마리 잡으러 가야겠죠 기본 6코스트 기본 6코스트 파열 또 나왔네 파열 또 나왔네 아 쟤는 그건데 제 처음에 40댐이던가 크네 이제 50댐이지 그 다음에 60댐 저거 조금 더 때리면 잡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 턴입니다 잡았다 까불고 있어 누리님 반갑습니다 까불고 있어 이게 어딜 지금 아이언클레드님한테 근데 이게 아이언클렛다 키모온다 딱 기다려라 딱 때라 핵굴밤 빵 오버하느라 체력만 뺐죠 대검 약해요 근데 높이격을 못하네 점수는 얼마 못먹겠군요 둔화중첩 해치되기 전에는 됐었는데 니콜빵네 동풍기 아이고 이런 떡 먹은 어둠이 찾기 성공 기모 오고있죠 하아 깔끔하다 딱히 강호할게 없네 자민사 할까 연사 강호할까 아이고 이런 소돌이 없네 아예 소돌이 쓰면 한방에 달팽이 뚝배기 깨는건데 아 아니네 그냥 잡네 달팽이가 있었는데요 어디간지 모르겠네요 이미 깨버린 뚝배기입니다 빨강사기맨 맨날강사기맨 맨날강사기맨